브랑코입니다. 브랑코가 판매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바디를 이미 결정을 하고 오신 거에 다른 바디도 선택의 폭을 넓게 하려고 하시나봐요. 그래서 일단 브랑코하고 TRX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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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랑코 TRX4의 계열에 사이즈가 있죠. 사이즈가 일반 에베에스라고 DC1하고 사이즈 보면 그냥 뭐 어떻게든 이런 그런 일반 바디 300짜리 바디는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TRX4의 이런 짧은 바디 쓰려면 짧아 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. 그러니까 모자라요. 사이즈가 좀 안 맞습니다. 사이즈가 안 맞고 오히려 1대8 이런 바디 중에서 그냥 깡통 바디 있잖아요. 그냥 씹는 바디. 이 바디를 써도 그냥 클 정도 긴 정도로 다른 차보다 길어요. 필베에스 잠깐 자침볼까요? 약간 길죠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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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네요 약간. 얘는 많이 기네요 그렇죠? 에베레스하고 얘하고 비슷하고 에베레스하고 TRX4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 길어요. 그러면 딱 자르고 약간 길고요. 그 다음에 DC1하고 빌린다면 DC1 딱 맞고 완전 길고. 자 그럼 TRX4의 바디가 되게 어려우신데 아마 회원님께서는 지금 사이즈 맞춰 가지고 지금 줄자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 보시면 막 뜯어야 돼요. 내용물을 바디 포스도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휠 안쪽 보시면은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걱정하시는 게 지금 팬다. 팬다가 지금 브랑코는 이미 장착되어 있고 TRX4는 장착이 된 상태도 오고 그래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되어 있는 거에 이런 깡통 바디. 깡통 바디 씌워야 되는데 웃기기도 깡통 바디 되게 싸잖아요. 5만원 이하잖아요. 깡통 바디 씌워가지고 프레임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TRX4에다가 프레임 없으면 이상한데 이 브랑코는 프레임이 이미 있다는 거죠. 이런 이런 게 있다는 거죠. 이런 펜드 아이 쪽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시는 브랑코를 해 가지고 더 다양한 다양한 사이즈의 바디를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배터리 서비스 드리는 기간이고요. 히트잉크랑 히트잉크랑 히트잉백 중량기도 이슈중량기도 따로 드려가지고 구매하자마자 바로 주문할 수 있게끔 해 놓고요. 나중에 주문할 때 바디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바디를 하시겠고요. 여러 가지 선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DC1도 괜찮고요. 에베레스도 괜찮은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 에베레스 뭐냐. 이 브랑코 그다음에 TRX4결 디펜더. 이런 차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바디는 여러 가지 바디 있는데요. 또 이런 여러 가지 바디는 또 허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사이즈에서는 안 맞아. 그래서 제일 잘 맞는 바디는 역시 제치에 맞는 제 차, 자기 차 바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프랑코는 나중에 또 다른 바디 한번 해 보시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미 손가락. 짠.